일단 없어요 이제 문 다행이다 와 문 다 닫고 왔어요 착하죠 오 오토바이 오 오토바이 골랐어 우와 으하하 으하하하 뒷트림 안 돼 아 나도 사랑니 하나 뽑아야 되는데 또 아파야 돼 또 아파 저 저 이미 하나 뽑았었어요 어 자동님 오셨네 자동님 안녕하세요 레츠고 레츠고 어 암드 최고 암드 최고 인텔 최고 인텔 최고 자동님 같이 하실래요 인텔 최고 암드 최고 암드 최고 암드 최고 암드 최고 암드 최고 암드 최고 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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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암드 좋아 커피 커피 인텔 좋아 예스 인텔 좋아 스리에야 당신이 형들 ICMC 조치받케 네 네 일단 구매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인텔 더 좋고 암드 더 좋다 둘 다 쓴다 나는 카테고리 바꼈는데 안 바꼈다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하신다면 컴퓨터 한 파티 한 파티 더블 펌프 더블 펌프 더블 펌프 더블 펌프 래퍼야 정신없어 더블 펌프 주웠다 펌프 두 개다 펌프 두 개다 새로 고치면 안 되면 가로 고치면 주세요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 에헤헤 밀망이라 고맙습니다 저 이거 막를 할게요 아왜요 아 글렀스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했어요 네 좌중히 해주세요 네 제가 잠주 해가지고 네 오 한 놈 발견 길 건너 있어요. SE방향으로 건너가. 여기 2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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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이. SE방향으로 한 명 건너갔어요. 쟤들 쟤들 쟤들. 이거밖에 없어요. 2레벨 뚜껑이 어딨어? 여기 2층. 오케이. 여기 있는데 빨리 와요. 어 여기 1렙 구함 일단. 일단은 전투를 하고 거기 식기 전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던지 마요. 뚜껑이 식기 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도 디지털 바이브런스 55에 오! 어디서 쏜 거야? 아 2층에 쏜 거 같은데? 먹었어요 1회 뚝배기. 105 2층에 쏜 거 같은데 저거? 바로 앞에. 왼쪽이었어 왼쪽. 왼쪽 라인이었어. 저 2층 맞는 거 같은데? 1층에 내려왔어요. 한 명 봤음. 발견. 바로 앞에 주황색 지역 2층집. 주황색? 음. 105 방향. 주황색. 지붕 2층집. 거기입니다. 엘, 딩. 엘, 딩. 워치압. 엘, 딩. 비껴. 와하하하하. 아, 비껴. 아, 비껴. 허리 크랩. 허리 크랩. I kill. I kill him. I kill him. 왜, 왜, 노란색. 뚝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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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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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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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165 파란색 지붕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왼쪽 육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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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바로 옆에 있네 개놀랬네 잠깐만 살수있어요? 맞지는 않는 각인데 살리지를 못하는 각이에요 핑칠거드림 노란.. 파란색 핑 2층 아 옥상 살로 가면 맞아요 똥몽청이래요 한번 나가 볼게요 최대한 오! 왔어요 바로 들어와서 엎드려요 이쪽 방으로 이쪽 방으로 들어와서 엎드려요 어 나왔다 바로 밑에 육십 삼십 엔 두놈 저거 먹을거 드링크 하나밖에 없음 망했다 망했다 한놈 발견 살리고 튀는데 어 개피 아우 예 더 온다 화장실 들어갈게요 살 수 있겠어요? 그 피로? 뭐 두번째 죽은거긴 한데 어 온다 왔다 헤이 한놈 왔음 더 먹을거 없음 어? 오케이 땡큐 어 나 처음 한 발 맞췄는데 안 죽었어 아 나이스 다 잡은건가? 다 잡은건가? 구사 내결 호우 호우 나이스 몸으로 몸으로 어그로 했다 어디서 누가 쌌는데 누가 또 뺐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로 진짜 저기에요? 저 저 아 진짜 저기요 갈게요 저 있다 여기 여기 노란핑 오케이 올라갑니다 홍길동 갑니다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안 들어갔어요 밖에 밖에 붙어있어 밖에 바로 붙어있어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다운 나이스 한 대 쏜 아니에요 그 그냥 죽었어요 아 나 이거 한 발 장전이 안되어 있었어 얘가 라스트인가 보네 어 아저씨 잠깐만 음주운전인데 나와봐요 내가 할게 아 왜요 잠깐만 진짜 음주운전 잘하는데 왜그래 술 냄새가 난다니까 나와봐요 맞아봐 맞아봐 아 나네 맞아봐 맞아봐 빨리 가 내비를 찍어드릴게요 어 보급이다 보급 보급에 사람있다 길가 120회고 거기 사람있어요 거기 사람 파란색 빛 사람있어요 그 유에이지 유에이지 지나가는거 보급 처먹고 가요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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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 妈 닫아놔 알았어 아저씨 보급 보급 먹었어 쟤가 먹었어 갔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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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LC 쭈갔다 Microsoft Köап 더있어 그로자 그로자여서 그로자 이 집은 내꺼야 그로자여서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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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테러감 이렇게 좋은데? 히토미건! 아니 눈장애기 기다려 눈장애기 기다려 "! 우라이P!! 우라이패 HIiya Deixa 우라이 안 돼~~ 아 이제 제먼 잡은 끝이었네 네 현 씨 일어나세요 여기서 누워 일찍 안기로 했잖아요 아 맛있다 맛있다 수나 칩패드 소연기 4배율 그럼 저 싸이가 쓸게요 칩패드에 대한 신용을 잃었어 안아줘요 백주 줘야 백주 백주 어 저만 먹어요? 네 따로 탑시다 우리 각방 써요 네 각차 쓰죠 각차 각차 씁시다 여기 갑시다 노란색 아니면 뭐 여기 이쪽 가도 되고 오케이 여기 도로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쵸 잘 살아계시네요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어 난 싫어 왔다 그냥 면이 쓰레기 버리다 비켰되면 넘나 부족해 두 칸 남았어 아냐 우리 여기까지만 이동하면 돼 저까지 안 돼 안 돼 타이어 바람이 없는 거 같은데 타이어 속도 엄청 느림 아니 막 미끌미끌거리고 엄청 느려요 지금 아니 타이어 바람이 없는 건 뭔 뭐 타이어 공기 빠진 거 같아 이거 뭐 눈소리야 타이어 공기 빠졌다고 아니 안 빠졌어 우리 집은 여기에 아 그러자 맛있어 보이네요 자리 넘나 좋은 거 무슨 데 왜 안 있었어요 아까 저희 뭐 이쪽으로 이동할래요 아니면 여기도 괜찮은데 저기 거래 거래 차고집 가는 게 낫듯 네 차고집이 훨씬 나아요 팔각정은 둘이서 밖에 애매해 애들 진입하면 편차로 가죠 애들 진입하면 막기가 힘들어 팔각정을 네 밖에서 수류탄 던지고 막 기지다 하면 나가는 출고도 하나밖에 없고 쉽죠 오 문 열려 있다 굉장히 잘 일시네요 네 중간에 내리는 거 엄청 많이 해서 중간에 내리다 많이 죽어봐서 네 그쵸 이게 많이 죽어야 실력이 늘어요 응 원래 많이 죽어야 돼 오 5탄을 이렇게 많이 점 4호탄을 이렇게 많이 넘기고 다니네 바보 같은 녀석 근데 저는 얄나서 더 좋은 거 같아요 구로자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시야를 안가림 네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등짝이 메고 있을 때도 시야 그 상대 눈에 잘 안 띄어서 줘요 총이 작아가지고 귀여워요 근데 뭔가 홀로그램 달면 총이 모양이 이상해 정조전 했을 때 그래서 저를 알 땄어요 정조전 했을 때 정조전 했을 때 어 저기 차 산위에 NW 한 500 600?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가렸어요 VSS 안개맵에서만 써요 VSS 안개맵에서만 써요 평소엔 안 쓰고 평소에도 써야죠 평소에도 써야죠 어 뭐야 우리 왜 가야돼 아니 왜 여기서 가기 너만 가냐 아 이거 어디로 붙어야되지? 와 이거 다 먹고 있을텐데 집 이거 큰집 붙죠 여기 여기 작은집 일단 붙을게요 빠르게 넵 왼쪽 집은 데크로 있으니까 오우씨 오른쪽 2층 나와서 어디 가야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 머리 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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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지 나 못 맞.. 못 맞은데 M4S 이거 날아야돼 진입? 바로 진입 일단은 없는거 같아 일단은 없는거 같아 친절하게 문을 닫고 가야지 일단 없어요 이 집은 다행이다 와 문 다 닫고 왔어요 착하죠 오 오토바이 오 오토바이 굴렀어 오오 익스트림한데 못봤어 못봤어 우리 소던에 뛰어내렸어요 파밍하러 온다 오른쪽 330 파밍하러 온다 파밍하러 온다 아 왔다갔다 안간다 도망간다 뺀다 어 한 명 더 났어 쟤 삼뚝인데 어 벅이 붙었다 저집에 벅이 붙었다 4집에 2층에 삼뚝이고 1층에는 이쪽 아아 아깝다 한 대만 더 맞췄으면 잡았는데 저거 쟤들 계속 싸웠는데 구멍이 안 닿아 75 이스트 75에서 왼쪽으로 이동 중 한 400m? 아 오케이 오케이 2명 다시 오른쪽으로 돈다 살짝 네네 이거 카우팔 8배율 카우팔 스크스 카우팔이 아니다 스크스다 자기장 안 네네 이쪽으로 붙고 있어요 75 이스트 뚝배기 쏠게요 같이 쳐서 쏠려고 하면 2명 아니 생각보다 많은데 오른쪽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아 우리쪽으로 다 와야돼요 베이드 계좌 한 명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고 두 명은 왼쪽으로 돌았어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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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있을게요 우리쪽 자리가 너무 좋구나 분명히 여기 붙을 거 붙으려고 할 거예요 그 파란색 핑에서 계속 우리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 뒤에서 한 놈이 아 잠깐만 괜히 왔다 음 자리 거기 어? 걔도 오른쪽으로 돈다 철탑도 오른쪽으로 3명 돈다 몇 명이에요 거기 전부다 철탑 쪽으로 도움 아 오른쪽으로 도움 그쪽으로 한 명 갔음 루트니 못 쏘게 해드림 안돼 엎드렸는데 그래서 무리했어요 안돼 뒤져 뒤지라고 이쪽에 이쪽 남쪽에 되게 많다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바란색 핑크 앙 안맞아 웨깽 안돼 일로 또 죽었어 나는 끝났어 나 어떡해 무서워 저기 멀리 또 달린다 이거 못 살리겠지 네 그렇게 빠르게 포기하는 남자였어요 이 얘기인데요 네 바로 뛰어왔으면 살릴 수 있을 수도 아 굉장히 늦었어 이미 난 주변에 바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안전한 데까지는 왔는데 구원의 손길이 없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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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바로 갈 걸 난 바로 앞에 적 붙어 가지고 죽으신 줄 으아야야야야 못살려 못살려 아 내가 오바했어 괜히 거기 갈 필요 없었는데 아깝다 아 가야되네 너무 많이 나왔네 아 너무 각이 잘 보이는 각이다 저기 멀리 누워있는거 저거 아닌데 나 쏜거 팔각전이 쏜거 같은데 아우 아닌데 팔각전 아니다 나이스 커판이 방탄으로 되어있나? 팔장 아닌데 네 개야 개 아 저걸 눈 개야 개 개네여 걔네가 범인이야 어 이거 팔각전 있으면은 팔각전 아까 빠짐 제가 아까 잡았던 애가 팔각전 있던 애 저 내려온다 아 그럼 여기까진 안전한데 응 이제 알아서들 싸워야될텐데 저기 아 주유소 옆에 오 좋다 주유소 오른쪽이 되게 많다 아 여기있어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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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요 릴렉스 저거 수 좀 줄여야겠다 얘들 수 좀 줄여야겠다 팔각전 저 주유소가 더 수 적다 아니 주유소랑 그 앞에 있는 저 창고랑 싸우고 있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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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내 차가 옮겨야겠다 살짝 옮겨가지고 빠르게 지키보다 빠르게 나무협으로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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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이동해 나이스 대박 자리좋다 개꿍이다 세 명나무 안돼 죽여 죽여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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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나 바퀴 때려나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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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틀려 터틀려 나 터틀려 나 뭐야 여기 한 파티 저기 한 파티인가? 다른 파티인가 같은 파티 네 맞아요 맞아요 오른쪽에 둘이였잖아요 다른 파티인가 보네 오른쪽에 둘 저기 창고 안에 하나 뜬다 나왔다 나왔다 찐다 찐다 오 누웠다 오른쪽에 누웠다 선광을 먼저 던져가지고 둘이서 아까워 압도 아깝시 하나 노 어어 어어 쟤네 다 나와야 되고 결국에는 뭐야 나이스 뭐야 1대1대1이었구나 1대1대1이었구나 몰라 몰라 위치 몰라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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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나 위치 몰라 힛바로 힛바로 힛 힛바로 힛 힛바로 힛 힛바로 힛 힛바로 힛 힛바로 나이스 여쭤 1대1 어 1대1이야 근데 내가 가야되는데? 아냐아냐 맞으면 세수로 세수로 저기 저 안에 있다 저 안에 있다 저 대가리 뚝 뚝뚝 꺼낸다 힛 뚝뚝 꺼낸다 세수로 세수로 허 허 성광 수리탄을 조합을 위해서 성광을 성광 연막을 먼저 던져가지고 혼란을 주고 혼란을 던지고 신경 압박을 준 다음에 혼란을 던지는 척 하다가 사실은 나와서 수리탄을 던져가지고 승리 될골 오른쪽 나갔다 뛴다 음? 앞에 저기 뭐야 오른쪽 저 트럭 뒤에서 마지막으로 실루엣 보였어요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앞까지 나올거에요 이제 나보다 내가 더 늦게 가도 될거 같은데? 아냐아냐 저 연막 사이에 있을거에요 오른쪽 연막 저 차 뒤에 있다 차 뒤에 오른쪽 차 뒤에 오른쪽 종원 节력 아 꼭 네 논쟁이 ните